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GDPR 준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 김지영입니다. 오늘 발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시 고객과 CSP의 GDPR 준수를 위한 각각의 역할과 저희 고객들의 역에 이전 사례를 통해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GDPR 준수를 위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떤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NCP라고 불리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2017년 본격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여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이름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네이버 클라우드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 최대 규모의 IT 플랫폼인 네이버를 안정적으로 구축 및 운영해온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플랫폼으로서 클로바, 파파고와 같은 네이버에서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고객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각 기업의 규모와 민간, 공공, 금융, 의료, 각 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기업들은 각 산업별, 상품별, 고객 사례 및 수십여 개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포털에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국제 클라우드 보안협회 CSA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CSA 스타 인증의 최고 등급인 골드 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으며 CSAP 인증 취득으로 국내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자격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한국, 일본, 싱가폴, 미국, 독일 등 국내 CSB 중 가장 많은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은 데이터가 저장될 글로벌 리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글로벌 고객, 특히 EU 영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CSP와 고객의 법적 지위 및 GDPR 준수를 위한 각각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하 NCP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NCP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고객과 CSP의 GDPR 내 법적 지위는 그림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EU 영내 컨트롤러부터 한국 기업으로 개인 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는 역의 이전에 해당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점에선 NCP는 고객의 프로세서 또는 하이 프로세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고객이 EU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역의 이전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은 컨트롤러로서 GDPR 준수 의무가 부과되고 NCP는 고객의 프로세서에 해당합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점에선 역의 이전 직접 적용 구분 없이 NCP는 고객의 프로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프로세서가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프로세서는 GDPR 제28조 프로세서의 의무 사항과 제32조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준하는 처리의 보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프로세서인 CSP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GDPR 규제 환경에서도 책임 공유 모델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책임 공유 모델이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보완 및 규제 준수 책임은 고객과 CSP 간의 공동 책임임을 의미하며 우측 그림에 표기된 것과 같이 IaaS, PaaS, SaaS 서비스 유형별로 고객과 CSP의 책임 영역이 상이합니다. 즉 GDPR 관점에서 CSP는 고객의 프로세서로서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CSP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물리적 시설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인 고객은 NCP 서비스에 저장하는 컨텐츠 내에 개인 정보 처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CSP의 프로세서로서의 GDPR 규제 준수 범위는 책임 공유 모델에 의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CSP 책임 영역에 대하여 제28조 프로세서의 의무와 32조 보호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고객은 GDPR 제28조 사망 구항에 의거하여 CSP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NCP는 프로세서의 역할과 의무가 반영된 데이터 처리 계약인 DPA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프로세서의 의무 조항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PA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의 지시에 안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것 NCP 서비스에 대해 NCP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적용할 것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통제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엔 NCP 고객의 실제 여계 이전 사례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점에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인 A 고객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NCP의 게임 팟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게임 개발을 마친 국내 게임 업체입니다. EU 이용자들을 포함하여 글로벌 게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GDPR 여계 이전 조항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희는 A 고객이 이용자들에게 고성능의 게임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NCP의 독일 이전 내에 베어메탈 서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아래 흐름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EU 지역 회원의 개인정보가 독일 이전에 저장된 후 한국에 위치한 회원 DB 서버로 전송됨으로 이는 여계 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 흐름을 좀 더 간소화해서 살펴보면 적정성 결정 이전에는 이러한 여계 이전이 발생 시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인 SCC를 체결해야 했고 이 경우 NCP 고객은 NCP가 제공하는 DPA를 체결함으로써 여계 이전을 위한 별도 SCC를 체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는 EU 영내에서 한국으로의 이전은 추가 보호 조치 없이 이전이 가능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의 A 고객 게임 업체는 EU 리전 내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임에도 불구하고 GDPR 규제 준수를 위해 어떠한 리소스 부담도 없었습니다. 이는 적정성 결정 뿐만 아니라 NCP 고객이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저희 NCP는 국내 CSP 중 유일하게 EU 리전을 보유하고 있어 EU 영내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고 NCP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 즉 리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여계 이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한 여계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NCP는 국내 CSP 유일하게 DPA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프로세서로서 GDPR 규정 준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NCP 고객이 개인정보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소집 시에 고객은 컨트롤러의 지위로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프로세서인 NCP를 통해서 NCP 고객은 GDPR 제32조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준수를 위한 리소스 및 부담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계 이전 조항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 외의 GDPR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NCP가 제공하는 GDPR 지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떠나 국내 기업이 GDPR 규제 내에 컨트롤러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디자인 및 기본 설정, DPO 지정, 처리 활동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기업이 NCP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책임 공유 모델에 의해 고객은 아래 세 가지 준수 사항에 대해 NCP와 GDPR 준수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 NCP는 CSA, SOC, ISO 등의 약 10여 개의 엄격한 국내의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프로세서로서의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준수를 입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NCP는 GDPR 발효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NCP 서비스 및 상품 설계 단계부터 종료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법률 관점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로 구성된 보안 전문 인력팀이 위험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 NCP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컨트롤러로서의 준수 사항인 2번, 3번 항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파스, 사스 상품 이용 시엔 CSP의 책임 영역이 증가되는 만큼 고객은 보다 안전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NCP는 NCP 책임 영역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 또한 고객이 NCP에 업로드한 데이터 즉 고객 책임 영역에 대해 GDPR 제32조 1항 처리의 보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분류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는 제32조 1항 AOE인 개인정보의 감형 처리 및 암호 처리 준수를 위한 서비스로 KMS는 중요정보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고객이 자체 설정한 보안 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이고 NCP는 고객들의 안전한 KMS 활용을 돕기 위해 KMS API 가이드 및 베스트 프랙티스 샘플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 제어는 처리의 보안 1항 B5,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기밀성, 무결성 보장 준수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서버 카운트 서비스를 통해 계정 및 권한 분리를 통해 접근 통제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ACL을 이용해 서브넷 간 네트워크 접근을 통제한 다음 서브넷 내의 통신은 ACG 상품을 이용하여 IP 주소 포트 기반으로 필터링하여 서버 간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기술적 사고 발생 시 적시의 개인정보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객은 체크 시리즈를 통해 치약점 진단, 세이퍼 시리즈를 통해 악성 코드 여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NCP 고객이라면 누구나 베이직 시큐이티를 통해 보안 관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보안 감사는 처리의 보안 1항 DIO, 기술 또는 관리적 조치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테스트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항목으로 클라우드 이용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NCP는 이러한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툴을 도입할 필요 없이 NCP 서비스를 통해 준수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보안 감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에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및 GDPR 규제 준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인 개정 및 권한을 통한 접근 통제, 리소스 변경,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 통제가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검증하는 상세 가이드뿐만 아니라 NCP 상품 연동을 통한 감사 자동화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은 이를 통해 GDPR 감사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감사 자동화까지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막막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저는 단연코 보안 및 규제 준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랄리지 디비가 없고 영어로 작성된 모호한 안내뿐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NCP는 이러한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객이 GDPR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GDPR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DPR 관련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FAQ 및 다수의 규제 준수 가이드, 레퍼런스 보안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NCP는 24시간 고객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항상 고객 문의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국내 CSP 유일하게 이유리점 보유, GDPR DPA 제공 및 GDPR 포털을 운영하는 등 고객의 GDPR 준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